반갑습니다 여러분. 발차기에서 새로운 시네마 4D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문영순입니다.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함께 3D 그래픽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로 강의 경력은 10년이 되었고 실무 경력으로는 송주명 아트 디렉터가 이끄는 아티스트 그룹 페비펀트에서 3D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차기에서 진행하는 저의 수업은 시네마 4D를 배우자라는 관점보다는 시네마 4D를 사용해서 3D 그래픽의 전반적인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하시는 고수분들이나 경력자분들 보다는 3D 그래픽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배워보고 싶은 분, 그리고 여러 번 독학을 시도해봤지만 기초 개념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발차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이 될 거예요. 저의 수업을 통해서 3D 그래픽의 기초를 잘 다지시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소개하는 어드밴스 수업 쪽으로 쭉쭉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에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